어 이거 강제책이 빼라 라고 진짜요? 진짜? 사고다 만명? 빨리 먹고 씻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인산 인리초입니다 먼저 만명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던 윗공기 윗공기 만명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것은 수라바야고 엊그제 자카르타에서 차 타고 15시간 정도 이동해서 지금 수라바야에 잠깐 출장 와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만명 영상을 지금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영상을 제대로 시작한 것도 이 수라바야였고 그리고 영상 터진 거 옛날에 한번 떡상한 게 있는데 그 나시고랭 그 나시고랭도 역시 이 수라바야였습니다 근데 이 만명도 수라바야고 나중에 10만명도 이 수라바야이길 바라면서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것 그리고 뭐 제가 사는 이야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이런 일을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또 깝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명 이벤트로 티셔츠를 제작할까 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리런 티셔츠인데 디자인은 제가 친구랑 얘기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이쁘게 만들 생각이고 입고 다녀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아 이 정도면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그 정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전에도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얘기할 때도 조금 공지를 몇 번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공지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니치유를 좋아하고 이니치유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제 인스타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댓글 모든 곳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1번 하시고 싶은 말 2번 사이즈 3번 여러분들의 이메일 오케이 3번 이메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연 몇 분껄 읽어서 아 이분은 정말 이니치유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몇 분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라이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때 추첨을 통해서 또 몇 분께 드리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정말 나이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라바야에서 뺑이치고 있는 이니초이였고요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